참나자리 참나자리 참나자리를 지난 시간에 계속 이렇게 보조스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참나다. 다른 데서 구하지 마라. 바로 그 자리다. 이걸 강조했고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이라고 제가 써볼게요. 알아차림도 이런 대상세계, 육근의 세계, 불교에서 오온의 세계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육근이라고 하죠. 오감을 강조하고 오감에 우리 마음작용을 덧붙여서 육근. 육근 그러면 눈, 귀, 직접적으로는 눈, 귀 이런 감각기관을 가리키는데요. 인식기관을. 실제로 불교에서 근 이거는요. 단순히 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작용을 말합니다. 눈과 그 작용.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걸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근과 이 오온, 제가 이제 에고의 세계라고 부르는 이런 개체적인 자아의 세계, 나와 남이 갈라진 세계에 대해서 우리 근원적으로 알아차림을 우리는 갖고 있더라도 이 모든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그런데 보시면 육근과 오온은요. 결국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마음 플러스 몸. 이렇게 이루어졌죠. 육근이라는 것도 오감과 마음. 색소상행식도요. 물질과 마음. 그래서 이 몸뚱이와 마음. 사실 이 몸뚱이는 몸뚱이가 살아가는 이 세계 또한 물질이죠. 이 세계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현상계, 살아가는 이 현상의 세계. 개체적 자아가 중심이 돼서 굴러가는 세계의 이야기고요. 알아차림이라는 건요. 그 너머에서 순수하게 텅 빈, 공적하다고 말할 수 있죠. 텅 빈, 알아차림은요. 신령할 영자 써서 알지자 써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텅 비어 있는데. 현상계를 떠나 있기 때문에. 현상계의 육근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데. 그런데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한물번이다. 원불교 경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적영지에서 대소유무의 마음법이 펼쳐졌다.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멀리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결론은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그 자리가 바로 공적영지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심신작용 속에서 알아차리니까 마치 이 알아차림이 전부인 줄 압니다. 지금 울고 웃고, 맞다 틀려다 따지고, 보고 듣고 맛보는. 이것도 분명히 알아차림이죠. 그런데 오염된 알아차림이고요. 그 너머에 알아차림 그 자체가 있단. 알아차림 그 자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울이 있다. 이런 표현도 좋습니다. 거울이 있어서 알아차리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의 거울에는 오만 잡스러운 것들이 다 비치고 있으니까 거울의 실상이 이렇게 오염된 건가 보다. 우리의 알아차림이라는 건 이렇게 오염되어 있나 보다. 마음과 몸의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오염되어 있나 보다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일체 사물들을 안 비출 때도 거울에 비춰보지 않을 때도 거울은 알아차리고 있다. 비추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비유로도 예전 어른들이 설명합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우리 안에 공적영지가 있는데 지금 저를 보시는 그 자리가 공적영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몸과 마음의 육근 현상 속에서 알아차리고 있다 보니까 설마 이게 그거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심신작용을 좀 내려놓고 보면 그래도 거울에다 뭔가를 안 비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도 거울은 비추는 능력을 잃지 않더라 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마음은 텅 비어있는데도 생각도 안 일으키는데 보고 듣지도 않는데도 알아차리고 있더라. 그 자리가 이제 우리 참나 자리고 불성 자리죠. 이 얘기를 지금 고조스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한번 보시죠. 또렷하고 또렷하고 광명하며 무형의 물건이 있다. 임제스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는 겁니다.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은 말씀드린 심신 중에 지금 이 몸뚱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뚱이부터 얘기하자고요. 몸뚱이는 뭐로 이루어졌냐. 지수와 풍의 요소로요. 제 몸도 지금 딱딱한 것은 땅의 요소고요. 흘러다니는 액체는 물의 요소고요. 제 몸 안에 돌아다니는 바람은 풍의 요소고 열기는 불의 요소죠. 지수와 풍 흩어지면 이제 제 몸도 땅에서 흩어지겠죠. 그런데 이 지수와 풍 덩어리가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듣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수와 풍이. 우리 몸이 그러느냐. 우리가 진리를 듣고 이해할 때 또 말하고 할 때 몸뚱이가 하더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수와 풍도 안 되죠. 지수와 풍보다 더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허공. 여기서 허공이라는 것은 공적형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요소 중에 진공 상태를 말합니다. 공간이나 텅 비어있는 에너지. 지수와 풍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 근원적인 허공도 진리를 설명할 수 없고 진리를 들을 수 없다. 허공도 안 되고 지수와 풍도 안 되고 즉 지수와 풍의 각각의 개별적인 물질도 안 되고 그것들의 근원이 되는 텅 빈 진공 상태에서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뭐가 알아차리느냐. 부처는 그러니까 부처를 밖에 나가서 찾으시면 못 찾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을 쪼개서 진공 상태를 추적에 들어가도 거기서 알아차리더냐 이거죠. 누가 알아차리고 있죠. 제가 보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오직 그대의 눈앞에 또렷하게 광명하며 지금 여러분 자신이 존재한다는 거 인식하시죠. 지금 또렷하게 내가 있다 하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 밖에서 찾지 마시고 지수와 풍 추적하지 마시고 그거 쪼개고 진공이다 해서 공즉시 세기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봤어요. 물질을 다 쪼개면 원자 이하까지 쪼개면 공이래요. 그러니까 만법이 공이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은 알아차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아차리는 건 그대의 의식 아닌가. 또렷하게 지금 목전에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 있죠. 눈앞에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 형체를 지니지 않은 그것이라야말로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듣고 한다. 거기서 듣고 계시죠.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죠. 속으로 본인 이름 불러보세요. 누가 불렀으니까 방금. 그 부른 자리가 거기가 부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거기서 듣고 있고 거기서 얘기하고.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선사들이 나무아미타불을 해보러 갑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방금 누가 얘기했느냐.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게 시킵니다. 나무아미타불이 나온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나무아미타불하고 잠깐 쉬면서 나무아미타불이 나왔던 그 자리에 집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견성을 유도하는 선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체가 없는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도장이다. 도장이라는 것은 찍을 때마다 모양이 똑같죠. 부처님 안에 찍혀져 있는 진리의 도장이나 우리 마음 안에 찍혀져 있는 도장이나 도장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신이 지혜롭지 못하고 더 지혜로운 부처님과 같은 심신이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육군작용을 잘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사람과 잘 쓰는 사람의 차이는 현상계에서는 분명히 있지만 도장은 똑같다. 진리의 도장은 다 똑같다. 불성짜리의 감 다 똑같다. 왜? 여기는 시공과 이원성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거 다르고 우리 거 다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차별의 세계의 세계지 절대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진리의 도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그 알아차림. 알아차림은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육군을 쓰는 그것은 서툰 사람 있고 잘 쓰는 사람 있고 선으로 쓰는 사람 있고 악으로 쓰는 사람이 있지만 그 광원, 빛 자체는 다 똑같다. 그 빛 받아서 쓰는데 태양빛 받아서 다 쓰는데 태양빛 받아서 그 에너지로 어떤 거는 차가 돌아가고 어떤 건 공장이 돌아가고 어떤 건 또 TV가 돌아가겠죠. 받아 쓰는 건 다 다른데 빛은 하나죠. 거친 비유입니다만 우리 참나도요. 이 알아차림은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보고 듣고 오만대 갖다 씁니다. 선도 하고 악도 하고 양심도 쓰고 욕심도 쓰고 고고 광원은 똑같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대의 본래의 마음이다. 사정이러니 불성이 지금 그대 몸 안에 있는데 어찌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지금 알아차리는 자가 부처인데 자꾸 태상에서 찾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거죠. 우리가 저기 어디 극락 가면 부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서도 바라보는 자가 부처입니다. 극락에서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극락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바라보고 계시면 바라보는 자를 정확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부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가 정토인데 내가 부처고 여기가 정토인데 다른 정토, 다른 부처 찾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말 못 믿겠는가? 그때도 못 믿으셨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려, 충, 후기죠. 그때도 못 믿으니까 내 말 못 믿는다면 내가 옛 성인들이 돋닫던 이야기 좀 해주겠다. 그 얘기 들으면 의심이 좀 풀릴 수 있다. 자, 이견왕과 바라재 존자 이야기인데요. 이견왕은 달마대사가 여러분 부처님처럼 왕자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왕자인데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누가 물려받아요? 조카가 물려받아요. 이견왕이 달마대사의 조카입니다. 바라재 존자는 달마대사 제자입니다. 중국에 오기 전에 인도에서의 제자예요. 달마대사 제자가 달마대사 조카한테 가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이견왕이 바라재 존자한테 물어요. 뭘 부처라고 하는가? 문닫식이니까 재미있습니다. 존자가 견성이 부처입니다. 견성하면 부처입니다. 불성 보면 부처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가 견성입니까? 어떻게 견성하셨습니까? 불성을 받습니다. 나는 별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불성 받습니다. 그럼 불성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불성은 작용 속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불성이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을 인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몸뚱이 굴리면 살죠. 그 작용 속에 불성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해도 되고 육군 속에 있다고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하기에 지금 제가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내 눈에 안 보입니까?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데 왕께서 못 볼 뿐입니다. 지금 왕 마음 안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당신이 못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불성이 왕 안에서 작용하지 않았다면 왕은 몸도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날 볼 수 없습니다. 당신 몸도 볼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불성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있으니까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알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알고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알지. 알아차림이 없다면 스위치 내린 거랑 똑같죠. 불 꺼지면 작동을 멈추는 거죠. 근원적인 알아차림이 당신의 육군을 굴리고 있다. 그 작용 속에서 불성은 드러난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의심이 좀 풀리셨나요? 보조스님이 이제 의심을 풀어주마 하고 지금 제시한 말씀드립니다. 자, 또 이런 얘기도 여러분 익히 들으셨을 내용들인데요. 조금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스님이 귀종 화상에게 물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선문답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죠. 뭐가 부처입니까? 귀종 화상이 답해 줍니다. 내가 참 말해주고 싶은데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제 제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을 안 믿겠습니까? 화상이 말씀하시길 그대가 부처다. 부처가 뭡니까? 했는데 나 이 얘기 진짜 하기 힘든데 진짜 안 믿을 것 같은데 해도 될까? 해주세요. 너가 부처야. 이 얘기를 그 제자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 얘기죠? 묻는 이가 부처야 이겁니다. 나한테 지금 부처를 못 찾겠다고 하소연하는 그 알아차리는 자가 부처야. 부처가 와서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가 아닌가 봐요. 부처를 못 찾겠어요. 저한테는 불성이 없나 봐요. 불성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요. 그 얘기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육군의 작용이 다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부처 자리에서. 그래서 그대가 부처야라는 말 하는 겁니다. 진짜 미안한데 그대가 부처야. 안 믿을 것 같지만 부처야. 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얘기까지. 자, 지금 그 말씀에 이제 이 스님이 한 소식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뒷 얘기까지 보면 뭔가 아 한 게 있겠죠? 이게 부처라고요. 알아차리는 내가 부처라고요. 질문하는 내가 부처라고요. 그래서 망공스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암흑야라고 부를 때 알아차리고 대답하는 자리가 저기가 참나자리다. 이해하시기 쉽죠? 지금 제가 여러 번 했을 때 지금 제 얘기 듣고 말을 하면 그거는 이제 심신작용이고 말하기 전에 제가 불렀다는 걸 알아차린 거 있죠? 알아차린 자리. 대답하기 전에 그 자리가 참나자리입니다. 참나는 쉬워요. 견성은 쉬워요. 견성 안에 이렇게 들어앉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우리 삶의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참나 만나는 건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건네 망상 속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육근을 잘못 굴리고 있었어도요. 육근을 굴리는 그 자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단박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점차 깨달음이 아니에요. 단박에 만날 수 있어요. 왜?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자 육근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현상계 안에서는 인과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은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박에 들어가요. 현상계에서 육근의 능력을 키우는 거는 인과 법칙 속에서 점차 점차 닦을 숫자 닦아야 돼요. 이거는 현상계의 문제 이건 절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계의 문제는 단박 돈자를 씁니다. 알아차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알아차림은 본래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가 공적영지이기 때문에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암흑에야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 말하는 자리를 돌이켜보면 거기 퍼펙트예요. 도노가 가능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하느님을 1초라도 하느님을 만났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잖아요. 퍼펙트예요. 그러니까 1초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다 그러면 도노예요. 단박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닮아간다 이거는 점차 점차 시간이 걸립니다. 습기를 닦고 또 닦아야 돼요. 두 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는 절대계 차원의 문제고 하나는 현상계 차원의 문제. 절대계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단박에 가능합니다. 단 그 기간이 짧겠죠. 처음에는 그게 길어지려면 또 그거는 현상계 차원 우리 육군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해요. 개정의 사막을 닦아줘야 됩니다. 꾸준히. 하지만 만남이라는 건 그냥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알아차리는 참나를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차원에서는 도노 얘기입니다. 부처가 뭡니까? 그대가 부처야. 여기서 단박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질문했던 내가 그대로 부처구나 하고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불성을 만날 수 있지만 이제 점수의 길을 물어보게 돼요.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닦아가야 됩니까? 그 참나 자리를 어떻게 내 삶에서 닦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임해야 됩니까? 이건 보호임지라고요. 잘 보호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낳았으면 잘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죠. 현성이라는 게 도노라는 게 예를 낳는 것이라면 난 이제 어떻게 이 참나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까? 참나 자리를 잘 지켜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귀종화상이 먼지 하나가 눈속에 들어가니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구나. 좀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지 지금 뭔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러니까 스님은 또 깨달아요. 번호를 했으면요. 지금 이게 아주 제대로 된 점수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점수의 핵심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번호를 하게 되면요. 이 깨달음에서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육근의 근원을 딱 알아차렸어요. 육근을 쓰고 살았는데 육근 쓰는 그 자리가 참나야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딱 확인하게 되면 거기서 육근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육근을 보면요. 이 심심작용 모든 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거를 초월해서 보게 돼요. 즉 내가 어떤 이 몸뚱이를 어떻게 쓰고 보고 듣고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는 이 전체가 주관의 세계 객관의 세계 전체가요. 이 세계까지 포함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너머에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번호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알아차리는 마음에만 집중하시면요. 세상으로부터 뭔가 철수되면서 내가 나 자신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순수하게 보고 있는 힘이 커져요. 내가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남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좀 철수한달까요? 안으로 근원으로 좀 철수하면요. 100% 철수하면 완벽한 선정이고요. 그렇게 안 해도 51% 이상 철수하면요.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처연하게 알아차려져요. 순수하게. 자 그때 보면요. 그때 보면 이 심신이라는 거 결국은 불교에서 법인데 마음법이 본래 알아차림의 공적영지 공이구나. 이게 법공사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일체가 유심 내 알아차리는 참나의 마음의 작용입니다. 일체 유심조가 다른 말로 법공입니다. 불교에서 법공의 지혜를 이기하는 거예요. 저 이제 자 이게 점수의 기본입니다. 돈을 했으면 당연히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돈을 했다는 거 깨달았다는 건데 깨달음의 지혜가 뭡니까? 나는 깨달았어. 공적영지를 깨달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적영지를 안 걸로 끝이 아니라 그럼 공적영지의 안목으로 이 현상계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공적영지의 안목으로 육군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육군이 공적영지의 작용입니다. 이 말이 나와요. 대소유무의 이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입니다.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점수가 가능해져요. 그 마음으로 현상계에서 닦는 겁니다. 그럼 이 닦음은 점수는요. 이때부터 점수는요. 닦을 숫자를 써서 닦음입니다. 사막을 닦고 육바람이를 닦아야 돼요. 계속 닦아야 돼요. 내 습기를 덜어내야 되니까. 하지만 내 힘으로 생으로 닦는 게 아니라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합니다. 수신결에서 나와요. 한문으로 하면 무수지수죠. 이 수는 수인데 없을 문자 써서요. 무수의 무수의 수라는 겁니다. 왜 닦음이 없냐. 닦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사막과 아무리 도널을 해도 그때부터 사막과 육바람이를 더 열심히 닦아야 돼요. 하지만 그 전에 닦는 거는 공적영지를 모르고 참나를 모르고 그냥 육군의 마음으로 닦았는데 이제는 공적영지가 닦는 거예요. 나는 거들뿐이에요. 내가 닦긴 닦지만 결국은 공적영지의 안에 있는 지혜와 덕이 밖으로 나오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은덕이 밖으로 펼쳐지는 거라서 내가 닦지만 닦는 게 없는 거예요. 태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창문에 때가 껴있으면 태양이 못 들어오죠. 내가 해야 될 작업은 창을 닦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닦듯이. 창을 닦으면 햇빛이 밀고 들어와요. 햇빛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닦으면 공적영지의 지혜와 덕이 은혜가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닦은 게 아니죠.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해요. 공적영지를 알고 닦아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일체를 공적영지랑 둘러보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닦게 내가 닦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거들뿐 내가 닦으면 공적영지가 법신불이 이루어준다 하는 걸 압니다. 이거를 수신계에서 무수지수라고 해요. 닦음이 없는 닦음.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제 어떻게 참나와 함께 살아가고 참나를 닦아갈까요? 우리 눈에 먼지 하나가 들어가면 헛꽃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헛꽃이 보인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요. 현상계를 환영으로 보라는 겁니다. 네 눈에 실제하지도 않는데 내 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실제하지 않는 게 내 눈에 나타날 때 있죠. 눈을 비비거나 하면 헛꽃이 보이죠. 홀로그램 같은 게 펼쳐집니다. 영상이. 그런 것처럼 참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현상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육군의 작용이 참나에서 나오는 참나의 광원에서 나오는 홀로그램 같은 거라는 걸 알아라. 그걸 알고 살면 복공을 깨치고 일체 유심조를 깨치신 거죠. 일체가 내 의식의 작용이구나.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뇌의 작용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일체가 허공꽃인 줄 알아라. 이 얘기는요. 일체가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의식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라. 너가 경험하는 우주는 너의 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근원에서 누가 이걸 만들어내느냐. 공적용지가 만들어낸다. 그걸 알고 닦아가라. 그걸 알고 살아가면 저절로 점수가 된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되죠? 기독교적으로 말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이 돈을 하시고 나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적용지가 사는구나. 법신불 자리가 나를 통해 살아가는구나. 이걸 아시고 나니까 내가 이제 센 고생을 안 해요. 법신불과 함께 합작할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거들어서 사막과 육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거들어서 법신불의 지혜와 덕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할 것인가. 이것만 연구합니다. 그거를 선불교식으로 말하면요. 일체가 호공꽃이로다 하는 걸 알고 살아가라. 이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일단 도노가 튼튼해야겠죠. 늘 내 안에 놓쳐도 좋습니다. 놓치면 또 알아차림 알아차림 자리가 어디 간 건 아니잖아요. 놓쳐도 그 알아차림이 어디 가진 않으니까 또 또다시 관심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자기가 잘 하고 있는 참선법을 이용해서 생각이 딴 데로 나가면 안으로 돌리면 다시 그 자리에요. 다만 알아차리는 자리가 공적영지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면 뭘 하실 때도 일심으로 마음만 모으면 항상 그 자리에 알아차리는 자리가 선명합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마음이 육군작용에 흩어져 있으면 이 알아차린 자리를 보는 힘이 약하고 육군으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일심으로 모으면 알아차리는 마음이 선명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실 때도 맛있는 거 드실 때 진짜 맛있는 거 드시면요. 너무 자명하거든요. 애고가 할 말이 없어요. 육군이 할 말이 없을 때 와 할 때 알아차리는 자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시간도 공간도 그때는 안 느껴지고요. 몰입이 잘 됐을 때죠. 시공도 모르고 진짜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그 순간 여한이 없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결핍감이 안 느껴집니다. 그게 선의 상태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우리 의식을 조사해보면 이 알아차리는 공적용지가 언제 확 드러나느냐 육군이 시끄럽게 떠들지 않을 때요. 육군의 마음이 잠잠할 때 드러나요. 육군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안 드러납니다. 경계를 만나서 큰일 났다 어쩌다 하고 있으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신 하나로 딱 모아놓으면 거기에 시공을 초월한 공적용지가 딱 등장해서 여러분 정신을 끌고 갑니다. 이 힘을 우리 일반인들도 늘 겪고 살아요. 진짜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시공도 안 느껴지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게 공적용지랑 만나는 겁니다. 진짜 힘들 때 여러분 공적용지 안에서 충전해서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식의 방어 기재가 자동으로 모든 생각을 막아버리고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위급할 때나 겪고 다시 또 살만하면 잊어버리는데 사막을 닦는 분들은 이거를 일상화해내는 겁니다. 일상 자체를 공적용지 안에서 공적용지랑 함께 살아가자 하고 이 방법을 익혀버리는 분들이 지금 보조스님이 말하는 올바른 이런 학인들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뒤에 보조스님이 어떻게 부처님까지 가는지도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보조스님 관심사는요 부처까지 가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이거예요. 번호 점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지까지만 되면 안심이다 이거 보조스님은 도노 점수를 일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가 그러다 보면 습기가 알아서 습기가 지워지다 지워지다 다 지워지면 부처님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단 습기 지우는 법 아는가 이거죠. 지금 법신부를 바로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 도노 점수 여러분의 습기를 법신부를 힘으로 지금 여러분만의 힘이 아니라 법신부를 힘으로 닦아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도노 점수라는 걸로 던지십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위에서 말하니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이야기가 명백하고 간단하니 그대들 공부에 수고를 덜어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런 화두에 의지해서 공안이라는 건 공적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꼭 풀어야 될 이런 공적 퀴즈예요. 방금 내가 던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공적 퀴즈로 알고 사적인 퀴즈는 안 풀어도 되겠죠. 진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퀴즈니까 내가 낸 퀴즈를 잘 풀어라 공안이라는 건 공적인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잘 답을 내면 그래서 화두라고 합니다. 보통 공안을 화두라고 하는 게 내가 꼭 풀어야 할 거잖아요. 화두가 그래서 이 공안을 잘 풀어가다 보면 뭔가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게 되면 깨닫는 바가 있으면 불보살들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도노 점수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번호 점수의 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야기는 신통 얘기를 꺼내서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원불교 경전 읽을 때 그 부분이 참 가슴 아팠어요. 세종사님께서 대각을 했다고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신통을 안 보여줘서 다시 실망하고 갑니다. 뭐라도 보여줄 줄 알았던지 그 당시 조선의 조선 말이죠. 조선 말 지나서 일제강정기 때 도인들이 많이 출연했거든요. 다 신통을 보여주면서 도를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통을 보여줘봐. 이렇게 당연한 통조였거든요. 신통을 안 보여주고 도란하고 진리를 자꾸 얘기하니까 실망하고 가죠. 그런데 고려 중후기에도 똑같았답니다. 변성했어? 그럼 신통 보여줘봐. 이게 기본이니까 그 신통 얘기를 가지고 도너 점수를 풀어가요. 보세요. 스님께서 질문자가 질문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성이 진짜 견성이라면 당신 말 참 쉽게 하시는데 알아차리는 그 마음만 알면 견성이라고요? 말 쉬우신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뭔 신통한 게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러면 견성하면 진짜 만약에 당신 말이 나는 잘 안 믿기지만 진짜 견성 맞다면 견성 즉시 성불해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신통 변화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인하고 달라야죠. 무슨 이유로 요즘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 중에 신통 변화 부리는 사람 없는 건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일반인들의 그런 문제의식을 잘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걸 풀어갑니다. 일단 욕을 하세요. 그대는 미친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고상하게 써놨지만 야 이 미친 뭐야 이 정도급이라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수신결 중에 지금 제일 심한 말을 하신 건데 신통 변화 가지고 도를 재단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애초에 하지 마라. 그건 정말 정신나간 얘기다. 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사악한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떠들지만 마음으로는 뒤로 빠질 국립만 한다. 어떻게든 내가 부처가 못 될 핑계만 찾고 있다. 내가 못 될 것 같으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나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는 핑계만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 오히려 성인에 이르는 것은 내 분수에는 없다고 착각에 빠져요. 내가 무슨 부처야 나는 부처 못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평생 보기나 보기나 잘 짓고 가자. 이런 마음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착각이다. 모두들 그대가 의심하는 자리에 막혀 있다. 그런데 도를 공부하면서 이걸 모르면 안 된다 하는 이겁니다. 선후본말 이게 원래 대학에서 나온 말인데 유교경전 선후본말을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아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방금 같은 말을 하는 거다. 자 보세요. 우리 공적영지 자리가 뿌리 자리겠죠. 본이고 거기서 나투는 이 작용의 세계 심신의 세계가 말단이겠죠. 여기를 더 먼저 해야겠죠. 공부할 때 이게 선이고 이게 후겠죠. 자 여기서 선후는요. 당장 먼저 할 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먼저 할 일은 먼저 일단 육군부터 다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먼저 하는 건 다만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뭐가 더 먼저 진행이 돼야 왜 도널을 먼저 할까요? 점수보다 공적영지를 못 만나면 공적영지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먼저 돼야 될 일이라는 얘기지 당장의 급선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 더 먼저냐 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적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인 우선순위도 결국은 도널을 해야 우리가 법신부를 만나야 법신부를 뜻에 따라 살 수 있다. 근본적인 건요. 법신부를 현상계를 놔뒀으니까 법신부를 알아야 또 법신부를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죠. 이게 선후 본말이 다 결국은 공적영지 자리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하면요. 사악한 견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학문을 하는 학인의 닷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보살은 자리이타죠. 나도 이룩게 하고 남도 이룩게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자해해탑니다. 나부터 망치고 남도 망쳐서 다 같이 망치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신통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도를 얻었으면 빨리 신통 보여줘봐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겁니다. 선후 본말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뭐가 더 본이죠. 공적영지의 도를 따르는 게 본이고 우리 이 애고의 신통을 추구하는 것 신통이라는 건 우리 애고가 뭔가 신기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도의 뜻을 따르는 게 본이고 즉 삼악과 육바람을 구현하는 게 또 본이고 신통은 말단인 거고요. 공적영지의 도노가 먼저고 점수가 뒤죠. 그런데 이제 도노나 했는데 점수에서의 성과물인 어떤 신통변화를 내놔봐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신통변화가 말단의 일인데 본질적인 일이 아닌데 삼악과 육바람일의 구현이 본질인데 말단 가지고 도를 평가하겠다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 이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중에 도노 점수 설명을 해주세요. 대개 도에 들어가는 분은 많지만 요약하면 도노와 점수일 뿐이다. 단박개침과 점진적 닦아감 이 두 가지 이 두 개를 마음대로 섞어 쓰자는 게 아니에요. 단박개단한다는 것은 참나를 각성할 때 말하는 겁니다. 견성할 때 점수라는 것은 우리가 삼악과 육바람일을 우리 육군의 마음에 뿌리내리게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노 돈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방에 깨달아서 한 방에 부처가 돼버리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최상금기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경 쓰실 일이 아닌 게 이런 분들은 과거를 과거를 추적해 보면 이분도 역시 도노와 점수가 닦이고 닦이고 닦여서 이번에 이번 생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수많은 생을 살면서 결국은 깨달음 도노와 도노의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은 것 점수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쌓여오다가 그렇게 된 거다. 이번 생에 이르러 진리를 듣자마자 바로 깨닫고 바로 육바람일이 구현된 거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견성을 했으면 육바람일이 나와야지 이겁니다. 견성을 했으면 사막이 나와야지 이게 지금 포인트죠. 신통변화는 말단의 일이라고 쳤을 때 도노 점수에 충실해서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요. 먼저 도노를 했으면 그 뒤에 그 도노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죠. 신통변화는 아니더라도 따라오는 게 있어야죠. 뭐가 따라와야 되죠? 사막과 육바람일이 구현되어야 됩니다. 6분에서. 그렇죠? 이게 선후가 맞죠. 선후가. 법신부를 만났다면 진짜로 법신부를 함께 살아간다면 사막과 육바람일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도노는 단박이 되는데 점수는 그렇게 빨리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습기를 다 지어가는 과정이니까 사막, 육바람일을 막는 즉 마음이 산란한 걸 다스리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는 걸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이 자꾸 죄 짓는 걸 죄 못 짓게 만드는 습관 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오래 걸린다. 이 두 가지는 이 공부의 두 개의 양날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번호 돈수라는 것도 가능하더라도 그거는 이런 이 양날개의 공부 절대개의 공부와 현상개의 공부가 무르익었을 때 나오는 거지 공부는 다 똑같다. 사정이 이러하니 번호 점수의 두 가지 문은 모든 성인들께서 함께 걸으신 길이다. 예전에 모든 성인들께서는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다. 항상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전엔 안 닦았을까요? 똑같이 닦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더 자세히 말하면 모든 성인들은 점수 먼저 합니다. 점수를 하다 하다가 도노를 해요. 도노 이후 점수를 왜 따로 얘기할까요? 원래 그러면 점수 도노라고 얘기해 되잖아요. 점수를 하다가 도노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왜 도노 점수라고 하느냐 도노를 한 뒤에 본격적으로 닦음이 시작돼요. 그 전에 닦음은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닦았던 거잖아요. 그건 미천이 됐을 뿐이지 도노 이후의 닦음이 즉 깨달음의 의지에 닦는 게 진짜 닦음입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점수는 당연히 그 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은 결국은 깨닫기 위해서 닦았겠죠. 하지만 깨닫고 난 뒤에 본격적인 닦음이 시작돼요. 깨닫기 전에는 나 혼자 생고생했던 거고 깨달은 이후에는요. 법신불과 함께 걸으면서 닦음 없는 닦음을 닦아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3학도 선정 법신불을 못 만나 할 때는요. 앉으면 참 마음이 안 다스려집니다. 선정 지혜 사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혼자 개념적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진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또 실천 계율의 문제에서 실천 선이 잘 안 돼요. 선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닦음을 그래도 꾸준히 닦아가다 보면요. 어느 날 명상 중에 딱 변성이 오겠죠. 참나를 만나고 나면요. 내면에서 힘이 나옵니다. 즉 내가 잘하려고 안 해도 참나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자성이 본래 고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도 같이 고요해집니다. 선정이 쉽게 이루어져요. 자성이 본래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내 마음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요. 자성이 본래 지혜로우니까 내 생각도 같이 지혜로워져요. 자 이때 사막과 육바람을 안 닦고 그냥 손 놓고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공을 들여서 닦으면요. 견성 이후에는요. 엄청난 빠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 점수 이 두 가지 문을 가지고 모든 성인들은 걸어가고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아가는 중에 경지를 증득하셨다. 그런데 신통 변화라는 것은 자 이제 내가 공부의 선후를 얘기해줬다. 왜 곧장 신통을 찾으면 안 되는지도 얘기해준 거죠. 번호했다고 바로 신통이 나올 게 아니라 선후가 있는 거니까 번호한 이후에 점차점차 닦아가다가 신통이 나와도 나온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자 그러니까 신통 변화라는 것은 깨달음의 의지에 닦아가는 중에 점진적 변화로 나타나는 거지 깨달았다고 바로 나오는 물건이 아니다. 첫째 왜 바로 깨달은 사람한테 신통을 찾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선후의 입장에서 얘기해줬어요. 그거는 후에 나올 거지 먼저 나올 게 아니다. 첫째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고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능험경에 이게 대표적으로 도노 점수의 논리를 근거를 찾을 때 능험경을 대요. 이 구절이요. 예전에 경어스님이 경어스님이 이제 술을 곡차라고 해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 드시면 안 되잖아요. 원래 절에서. 그런데 가면 늘 술을 요구하니까 이제 스님이 술을 내주면서도 아니 그 깨달았다는 분이 왜 술을 못 끊으세요? 하니까 요구조를 탁 읊습니다. 정어스는. 알면 고치시지 고치시진 않고 이걸 읊어요. 진리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으나 그래서 깨닫자마자 진리를 가리는 장애는 사라지나 그릇된 행위, 잘못된 습기는 단박에 제거되지 않으니 단계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이 시를 딱 읊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분도 더 할 말이 없죠. 아 내가 깨닫긴 했는데 습기가 안 닿기네? 이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사실 닦으실 의지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인한테 술 한 잔이 됐으니까 그 어떤 작은 절차나 기율을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분은 소소한 데 집착하지 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겠지만 아무튼 요 얘기를 해요. 이치는 단박에 우리가 알 수 있으나 즉 우리가 단박에 견성할 수는 있으나 내가 사막과 육바람이를 진짜 육군으로 잘 쓰는 것 즉 이렇게 간단하게요. 육군을 통해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물든 습이 너무 많아요. 선인 줄 알아도 못해요. 악인 줄 아는데 해요. 이 짓을 멈추어야 진짜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멈추는 데는 오랜 습관 교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생으로는 안 된다. 늘 참나와 함께 닦아야 그래야 닦인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이게 지금 잘하신 겁니다. 보조스님도 무슨 다른 논리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도노 점수를 이제 더 아주 자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설명이 제일 유명한 도노 점수의 설명이에요. 규봉 스님이라고요. 중국의 유명한 교와 선에서 아주 인정받는 스님인데요. 이분이 도노 점수를 이렇게 풀어줘요. 보통 도노는 애를 낳는 거 점수는 애를 키우는 거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듭니다. 어떤 비유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얼어붙은 연못이 온전한 물이라는 사실은 알더라도 연못에 겨울에 가면 지금 다 얼어있죠. 얼음물을 볼 때 저것도 사실은 물이야 하고 깨달은 거죠. 이치적으로는 깨달았죠. 저건 물이야. 즉 중생이 부처야 라고 알더라도 진짜 부처 노릇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겠죠. 마찬가지로 저게 물이야 라고 하더라도 태양빛을 빌려서 실제로 녹여야만 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진짜 물로 만들어 쓰려면 시간이 걸린다. 마찬가지로 일반 중생이 부처다 하는 사실을 알더라도 진리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닦아야만 비유가 아주 죽이죠. 실제로 부처로서 그런 부처 노릇을 한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고 적실 수 있어야 비로소 그 물에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얼음을 진짜 물처럼 쓰려면 기다려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망령된 마음 무지랑 아집이 즉 무지는 지적인 장애고 아집은 심리적인 장애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장애와 욕심과 같은 심리적인 장애가 모두 사라져야만 비로소 마음이 신령해져요. 지적인 장애가 사라지면 지혜로워지고요. 심리적 장애가 사라지면 자비로워집니다. 지혜와 자비가 꽉 차서 여러분 육군의 마음에 지혜와 자비가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로소 그때 가야 신령하게 통하여 신통강명한 작용을 해요. 물론 이 신통강명은 질문자가 보고 싶은 신통강명은 아닐 수 있어요. 질문자는 무리를 걷거나 하늘을 나는 걸 보고 싶을 수 있는데 지금 보조스님이 말씀하시는 신통강명 지금 규봉스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신통강명은 그게 아니라 사막과 육바람이 진짜 나오는 게 신통강명이란 말이에요. 그 죄 많은 우리 마음에서 갑자기 지혜와 자비가 터져 나오는 게 신통강명이란 말이에요. 육군을 잘 쓰는 게 신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통강명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있어서의 신통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닦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신통변화는 질문자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너 말처럼 신통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번호 이후 닦이고 닦였을 때 나오는 거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후의 문제에서 곧말의 문제로 갑니다. 하물며 신통이라는 거는 너가 지금 신통에 집착하네. 신통이라는 건 깨달은 사람 여기서 신통은 이제 뭔가 좀 이적같은 행위죠. 깨달은 사람의 경제에서 보면 오히려 요사스럽고 괴이한 일이다. 그거는 고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이 신통을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요. 제자들한테 신통 쓰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현혹돼가지고 도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요. 부처님한테 제발 신통 보여주라고. 신통 보여주면 내가 여기 있고 신통 안 보여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안 보여주셔서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통 오히려 왜냐 그게 너 공부를 오히려 망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요사스럽고 괴이한 일로 성인들도 아는데 그래서 성인들은 그걸 말단의 일로 치부하는데 그래서 신통력이 실제 있더라도 안 쓰시는 게 본식인데 요즘 어리석은 무리들은 늘 한 생각에 깨달으면 신통 나온다. 신통묘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다닌다. 만약에 이런 견해를 지닌다면 이른바 먼저 해야 될 것과 뒤에 해야 될 것. 선후를 모르는 소리요. 한 생각에 견성해서 신통 부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요. 번호 점수를 모르는 소리고 선후를 모르는 소리고 두 번째 본말을 모르는 소리다. 도와 이런 술술을 모르는 소리라는 거죠. 도가 본질이고 공적영지의 뜻, 참나의 뜻, 법신불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도가 먼저고 술수는 말단인데 본말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선후본말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서 부처님의 길을 구하겠다는 것은 이미 예전 어른들이 주로 하시는 편인데요. 네모난 나무로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맞을 리가 없죠.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냉자에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연목 구하라고.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 보통 물고기 잡으러 우리는 낚시터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무를 기어 올라간 사람이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예전 어른들이 잘 쓰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미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방편은 어떤 방법입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인데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결국 이건 안타깝다 이겁니다. 안타깝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다.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이 참나다. 이걸 아시면 그냥 부처인데 이걸 알았다고 해서 바로 신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짜 아닌가요? 라고 의심을 하고 안 해버린다는 공부를. 방법을 모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적인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가르쳐줘도 이거 바로 신통 안 나오면 가짜 같은데요. 왜 내가 하루 종일 견성을 하고 있는데 신통이 안 나오죠? 왜 내가 신령해지지 않죠? 잘못된 그런 인식이죠. 그래서 방법을 모르니까 절망적 생각을 하고 스스로 포기하여 부처가 될 시야를 끊어버리는 이가 적지 않다. 실제로 보조순이 많이 가르쳐줘도 당장의 효과를 바라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하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여러분 견성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이 빛을 내리쬐고 우주가 빛나고 그래서 실제로 알아차리는 자가 불성이다고 스신결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도요. 잠깐 해봐요. 그렇군 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이건 제가 찾던 견성이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될 시야를 끊어버려요. 그 자리가 부처자리인데 당장 나한테 재미를 안 준다고 끊어버려요. 그게 점차점차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건데 당장 나를 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끊어버리는 이가 적지 않다. 이미 스스로가 밝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까지 믿지 못하여 자기가 캄캄하니까 남도 그러려니 하고 남도 안 믿어서요. 그래서 신통력이 없는 도인 도인은 도인인데 당장 신통 안 나오는 사람 보면 너도 나랑 똑같은 처지겠구나 하고 바로 무시하려 든다. 당시 상황이 막 전해지지 않으세요? 고려 그때 중기 이후도 험했구나. 도인들 사이에서 참 도를 아는 사람이 드물고 다들 허황된 거에 빠져 있었겠구나 아니면 좌절에 빠져 있었겠구나 아실 수 있죠? 지금 우리 처지도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요즘 써놓은 것 같아요. 요즘 이야기를. 요즘도 이래요. 그래서 뭔가 사이비 교주가 신통 보여준다 그러면 다 그리 몰려갑니다. 이쪽에서 올바른 정법을 얘기해도요. 사막 육바람일 재미없거든요. 저기 가면 천안통, 천이통 이런 얘기하는 데 있으면 거기 가고 싶죠. 이게 도의 선후범마를 몰라서 그런 거에요. 안타까운 거는 자기 시야를 자기가 끊어버린다는 거에요. 지금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이 오만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부처라는 걸 바로 아셔서 바로 지금 본인의 중심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중심으로 뛰어들어가면 거기 순수한 알아차림, 해고적 일에 변함이 없는 불멸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걸 곧장 찾아라 하는 이 성연의 말씀들을요. 이런 선연들의 말씀들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얘기로 보조순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의 본질은 육근을 잘 쓰는 겁니다. 육근을 법신불 뜻대로 잘 쓰는 게 그대로 신통이다. 그럼 그 신통은 경험은 뭐냐? 삼악과 육바람이다. 남들이 베풀지 못할 때 보시 베풀 수 있고 남들이 이에타산하고 꼼수부리다가 기울을 못 지키고 유혹에 넘어갈 때 기울을 지킬 수 있고 남들이 못 참을 때 인욕할 수 있고 남들이 게으를 때 정진하고 남들이 산란할 때 고요할 수 있고 남들이 무지에 빠져 있을 때 자명해질 수 있는 고 여섯 가지 바람일의 힘이 참나로부터 나온다. 법신불의 지혜와 자비에서 나온다. 이걸 아시고 항상 본질에 집중하시고 말단은 무시하시고요. 고에 선우가 있다는 걸 알아서 항상 법신불과 하나 되는 깨침을 중시하시고 법신불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점수도 챙겨가시면 공부가 잘못될 수가 없겠죠. 이상이 또 오늘 보조진우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내용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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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